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 저 결심했어요 저 결심했어요 뭘? 맘 먹었어요 제가 뭘?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처음 들은 척하는 것 봐 하지마 적극적으로 거자 안 하는 것 봐 자 그럼 저리로 가봅시다 신혼여행이다 생각하고 야 야